아티랑쇠쇠 안전교육 놀이부 안전한 물놀이 더운 여름, 쇠쇠와 친구들이 수영장에 왔어요. 예쁜 수영복을 입고, 수영모자도 쓰고, 구명조끼도 입었어요. 시원한 물에 들어갈 생각에 모두 신나서 어깨가 들썩거려요. 빨리 물에 들어가고 싶은 너구리는 벌써 수영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친구들, 준비운동을 하고 물에 들어가세요.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며 말했어요. 모두 선생님을 따라 준비운동을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와, 신난다! 쇠쇠는 신나서 뛰어가요. 쇠쇠야, 수영장에서는 바닥에 물이 있어 미끄러질 수 있어요. 뛰지 않고 계단을 이용해 천천히 물에 들어가요. 선생님과 함께 물에 들어온 친구들은 신나게 물놀이를 해요. 튜브를 끼고 둥둥 수영하고 신나게 미끄럼틀도 타요. 수영을 좋아하는 하마는 더 깊은 물로 들어가고 싶어요. 친구들, 배꼽 아래에 물에서만 수영해요. 깊은 물은 위험해요. 신난 친구들은 마음껏 물놀이를 즐겨요. 친구들, 이제 물에서 나와서 잠깐 쉬도록 해요. 선생님, 조금만 더 놀면 안 돼요? 미끄럼틀 한 번 더 타고 싶어요. 물에서 너무 오래 놀면 안 돼요.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도록 해요. 선생님이 기린을 다독였어요. 친구들이 충분히 쉬었으면 조금 더 물놀이를 하도록 해요. 선생님이 이야기한 안전수칙들을 잘 지킬 수 있나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